오! 김작 소리 딜러요 뭐하는 거고? 뭔가 어디자마가? 절수 없이 흩어져 와우 오늘도 더욱 달아진 너의 날개를 떨고 있네 천천히 상해가는 고개를 쉬고 잔게나 듣생각을 했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토록 오랜 시간 땅을 기여도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믿어 나 원했던 모든 것은 내 도시였을까 어쩌면 그들이 내게 바랬던 것 보니까 난 기억이 없이 멈추지 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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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다시 욕이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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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